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법원이 아니고 조만간 뉴스에 출몰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위험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조만간 남편한테 맞아 뒤질 구타 유발자 안에 덜덜덜덜 원지 남편이랑 어젯밤에 대판 싸웠거든요.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대화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아마 동갑인 것 같아요. 결혼 10년이 넘도록 계속 똑같은 문제로 오지게 싸우는데 그런 만큼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 보시고 누가 더 잘못한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세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평소에 크고 작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저는 아예 아 됐고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마라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야 오늘 옷 이쁘다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거짓말 자체가 지긋지긋하니까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런 죄가 너무 예민하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적을 전부 다 보고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숨이 막힌다라며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황은 대충 이렇고요. 지금부터가 법문이에요. 바로 어제였죠. 남편에게 술자리가 있었고 뭐 다른 부서 남직원이랑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모이냐라고 하니까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 직원이 주최한 거야.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렇게 밤 10시 정도 됐을 때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술 많이 마셨어? 참고로 이건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 주량이 되게 약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숙취해소제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이죠. 어? 별로 안 마셨어. 맥주 딱 두 잔 마셨나? 그럴 거예요. 에? 아니 이게 무슨 맥주 두 잔이야. 대충 딱 봐도 완전 소주 두 병은 마신 걸로 보이는데 진짜 냄새 심하잖아. 술냄새. 이거요. 술냄새가 정말로 진동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시비 아니에요. 그래? 글쎄 몰라. 왜 그럴까? 아니 이건 맥주 두 잔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 소주 마신 거 아니야? 아 그게 사실 맥주 두 잔이라는 게 500cc로 두 잔이야.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cc 정도 마신 거지? 어.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내가 계속 술냄새 난다고 하면 평소보다 좀 많이 마셨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뭐?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맥주 두 잔이라고 한 거잖아. 이게 무슨 거짓말이요. 500cc 두 잔은 두 잔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의조를 다 알고 있던 거잖아. 분명 이건 맥주 두 잔 냄새가 아니라서 그래서 많이 마신 거냐고 물어본 건데 그럼 그냥 많이 마셨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왜 자꾸 그라스 맥주로 두 잔 마신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래? 알았어. 그래. 많이 마셨어 사실. 내가 분명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자기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한테 자꾸 날 기만하는 그게 너무 싫은 거라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와중에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왜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마셨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 평소 주량이 맥주 한 병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몇 명이나 모였길래 이렇게 신나게 마신 거야? 뭔데? 글쎄 한 7명 정도 되나? 아 됐고 멤버가 누구누군데 다 말해봐. 그냥 아까 얘기한 그 남직원이랑 또 우리 부서 식구들이지. 그래? 근데 아까를 왜 모른다고 했어? 지금 봐봐.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당신은. 여직원 두 명도 같이 마신다는 거. 어? 그 부서에 여직원 두 명이 있나 봅니다. 어? 내가 그랬나? 내가 오늘 누구누구 모인다고 안 했었나? 아니 아까 전화로 주최자가 당신 아니라서 누구누구가 모이는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나? 아 그래 우리 여직원 부서 두 명 있었어. 됐어?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안 하냐고. 저희 남편이 여직원들이랑 술 마시고 남직원들이랑 마셨다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뭐라고 안 할 테니 솔직하게만 말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속는 느낌이 싫다고. 아니 내가 술 마시는데 누구누구랑 마시는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해야 돼? 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미 멤버를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 여직원 있다고 일부러 모른다고 거짓말 한 거잖아. 아 진짜 모르겠네. 그냥 이건 네가 워낙 싫어하니까 그렇게 대충 둘러댔나 보지. 아니 트라우마 같은 거 말이야. 네가 날 오지게 괴롭혔냐. 아니 거짓말은 네가 하면서 왜 맨날 내 탓을 하는 거야? 자기가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을 하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뭐 여직원 있는 게 문제가 된다고 했어? 아니 나는 말이다. 솔직히 그 전에 왜 부부끼리 누가 누구랑 술 마셨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래 자꾸? 숨 막힌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애초부터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나도 하나도 안 궁금했겠지. 그리고 설사 궁금하다 하더라도 부부끼리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해? 부부가 무슨 맨날 애랑 부모님 이야기만 하냐? 아니면 밥 얘기만 해? 사소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자꾸 그런 걸 나한테 속이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요. 저는 정말로 백색의 거짓말도 너무너무 싫을 정도로 남편 거짓말하는 게 싫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일로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퇴근하기 전에 회사에서 분명 햄버거 팀원들끼리 모여서 먹은 걸 아닌데 집에 와서는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모여서 먹은 걸 아는데 예시 2. 아까처럼 술을 많이 마셔놓고 딱 한 잔 마셨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시 3. 여직원들 있는 술자리에서 남직원만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남편은요? 그래요. 제가 거기에 여자들이 있으면 예민해지고 잔소리하고 의심을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여직원들이 있어도 술자리에 여직원들이 온다고 굳이 말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솔직하게 다 말을 해달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야 니가 딱 10초만 남자면 좋겠다 확 패 죽여버리게 이러는데 어떤가요? 누가 더 잘못한 거냐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다. 남편 말고 너요 너 이 그지같은 이 정신나간 미친 여자야. 그 아가리로 남편 죽일 셈이냐? 같은 여잔데도 이런 감정 생기는데 니 남편 안 걸리겠다. 진짜로 딱 10초만 남자였으면 좋겠어. 확 패 죽여버리게 2번 저기요. 아줌마 제발 부탁이니까 그 주둥이 좀 닫아요. 농담 아니고 아줌마 주둥아리 한 대 확 쥐어박아버리고 싶으니까요. 3번 저기요. 님아. 같은 여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숨이 턱턱 막혀요. 첫 번째. 님도 남편이 맥주를 많이 마신 거 이미 눈치 깐 거잖아. 그런데도 계속 말을 하라면서 난리치는 거 진짜 그지같아요. 두 번째. 아니 부서 회식했다고 말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어? 그 부서에 여직원 있는 거 쓴이는 몰라요? 알고 있잖아. 근데 여직원도 있었어? 이런 말을 끝까지 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겁니까? 사람이 말이죠. 그냥 좀 적당히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너 그러다가 정말 이혼당합니다. 적당히 하라고요? 대제 쓴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대제 쓴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굳이 세세하게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나도 회식하면 남편한테 그냥 회사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굳이 여자 몇 명 있다 남자 몇 명 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4번. 야 이 미친 아줌마야. 제발 작작 좀 해라 작작. 너 때문에 네 남편 진짜로 정신병 걸리겠다. 으이그 씨. 대제 쓴이. 그러면 수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한 사람은 뭔데요? 그럼 반대로 이걸 수년 동안 참아온 남편은 뭔데? 이러니까 배우자가 죽으면 그 1순위 용의자가 남편이나 아내인 거요. 그렇게 의심을 받는 거지. 우발적 살인 같은 거. 저기요 님아. 너 이러다가 너희 남편 폭발해가지고 진짜 큰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사세요. 5번. 여기서 쓴이를 욕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안 기껏 봐서 그래요. 나도 쓸데없는 거짓말 많이 하는 남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뭐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노이로 저 걸려서 사람 미쳐버리더라고. 이거는 글쓴이가 쪼가돼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로 넘어가는 게 본인 일상인 거지. 보통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도 쉽게 못하는데 저런 인간들은 죄책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술술술하는 거예요. 네 됐으니. 진짜예요. 제 마음 뭔지 아시겠죠. 진짜 딱 이건데 왜 다들 이렇게 저만 욕하는 걸까요? 2번. 아지매. 객관적이라며. 뭔데? 뭐 편 들어달라고 쓴 거요? 그런 건가? 4번. 장난하냐? 본 눈골에 네 남편 거짓말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건 쓴이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짓말로 만드는 거지. 억지로. 비교할 걸 하세요. 4번. 야 이런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뇌구조가 궁금하네. 어? 야 맥주 두 잔 마셨어. 왜 그라스로 두 잔 마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냐? 하지도 않은 걸 거짓말했다고 지 편한 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남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나? 어? 6번. 와 이게 진짜 그래. 남편 너 때문에 정신평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러면 안 피곤한가? 솔직히 쓴이랑 대화하면 거짓말 아닌 게 없겠군요. 야 이건 맛있네. 맛있어? 좀 짜지 않아? 어? 그래 약간 짜긴 짜. 왜 근데 맛있다고 거짓말해? 짜도 맛은 좋으니까. 아니 짠데 어떻게 맛있냐고. 왜 맨날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딱 이런 인간이죠. 아시겠어요? 쓴이는 말이죠. 멀쩡한 사람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지 같다고. 7번. 맥주 두 잔 마셨어? 이꼬르. 그라스로 두 잔 마셨어라고 하진 않았죠. 즉 거짓말 아닙니다. 남직원 부서랑 우리 부서. 아 두 개의 부서였나 봅니다. 여직원이 없다고 하진 않았죠.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네가 미쳐서 그런 거지. 그라스로 마신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이거 네 생각이고. 여직원이 없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이 역시 네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거지같은 집착으로 인해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정신병자지. 네가. 8번. 저렇게 계속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부터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대화야? 그냥 취조지. 혹시 님 직업이 형사입니까? 9번. 과거에 남편이 큰 사고를 친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네가 그냥 미친 거죠. 꼭 병원 가세요. 10번. 어려울 거 없어. 남편을 네 아들, 아내를 엄마라고 바꾸러 읽어보세요. 특히 아무리 엄마라 해도 아들이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만 돼도 절대 저렇게 못하죠. 너 누구랑 놀았어? A랑 놀았어. 니네 둘이서만 논 거 아니잖아. 왜 엄마한테 거짓말해? B랑도 놀았잖아. A랑 놀다가 B가 온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애도 가출합니다. 애도. 아줌마, 너 맞아 죽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건데? 혹시 너 무슨 병 걸렸냐? 야, 소름끼치네. 그래요.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남편한테 과거에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기,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오, 밥 먹었어. 뭐? 밥 먹었다고? 그럼 국이랑 반찬은 안 먹었어? 오, 같이 먹었지. 왜 거짓말해? 이거거든. 바로 그냥 확 씨. 그쵸? 감사합니다.